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왕초보를 위한 전과정 강좌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전과정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플레이스토어에 갑니다. 플레이스토어 있죠. 자기 스마트폰에 플레이스토어는 앱을 설치하는 곳이죠. 이걸 터치해서 툭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키네마스트도 중요하지만 파워디렉터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파워디렉터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파워디렉터 동영상 편집기라는 게 뜹니다. 이걸 툭 터치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경우에는 이렇게 열기가 떴어요.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설치하지 않았다면 설치가 뜰 것입니다. 그러면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처음에는 허용하는 게 있습니다. 사진이나 미디어, 동영상에 접근한다, 오디오에 접근한다, 그런 것을 다 오케이 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정품은 아니라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정품 구매에 어려운 분은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열기를 터치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많은 것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 프로젝트를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새 프로젝트를 저는 터치하겠어요. 새 프로젝트를 터치하고 이 프로젝트 이름에 터치해 가지고 여기에 이름을 넣겠습니다. 습별의 정이라는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을, 사진을 가지고 이런 음악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습별의 정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16대 9로 합니다. 유튜브에 올리려면 16대 9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16대 9로 하고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보 때는 사진, 동영상보다는 사진을 가져오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진을 제가 터치했습니다. 사진을 가져올 때는 파워디렉터에서는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면 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폴드가 쫙 다 뜹니다. 저는 여기서 이 폴드를 지금 이 폴드를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스마트폰에 폴드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제일 위에 있는 이 사진을 이렇게 이 사진을 이렇게 타임라인에 가져오려면 툭 터치해서 플러스가 떴죠. 이때 한 번 더 터치를 툭 합니다. 그럼 이 사진이 여기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옵니다. 이것을 여기를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미디어 브라우저죠.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모든 사진이 여기 있다. 폴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왔죠. 그 위에 이렇게 두 번 더 툭 터치합니다. 두 번 더 툭 터치하면 이렇게 사진이 가져와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한 20개나 30개 정도 사이에 가져오면 되게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료산을 그런 다음에 다시 이걸 터치합니다. 화살표 했죠. 이걸 터치하고 한 번 더 터치합니다. 그러면 제일 뒤에 지금 보세요. 이게 타임라인이거든요. 이걸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제일 밑에는 이것을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이 재생해야 되는 겁니다. 편집선이죠. 이걸 제일 앞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밉니다. 이렇게 제일 앞으로 갑니다. 제일 앞으로 가서 보세요. 사진이 이 파워디렉터나 키넷마스터는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나 키넷마스터는 사진을 올리면 이렇게 저절로 움직이게 이렇게 되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설정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보면 쭉 보시면 이 사진은 보세요. 여기 이 사진은 여기에서 보시면 화면에서 이렇게 가장자리에 검은 선이 있죠. 검은 공간이 있죠. 이런 경우는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진을 이렇게 툭 터치합니다. 이렇게 해당 사진을 툭 터치합니다. 그리고 선택이 되면 양쪽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연필 있죠. 왼쪽에 연필 이게 편집기입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저 위에 보시면 펜앤줌이 있죠. 펜앤줌을 터치합니다. 펜앤줌을 터치해서 다시요. 잘못됐네요. 다시 연필을 터치해서 펜앤줌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현재 임의 모션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사용자 지정 모션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툭 터치합니다. 여기서 제일 보시면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이렇게 보이죠. 시작 지점이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시작 지점 끝 지점인데 시작 지점에서 보시면 손가락을 두 개를 검지하고 검지를 해서 이렇게 널리 있다가 줄이 있다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화면이 꽉 차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끝 지점을 아래쪽에서 터치해 가서 가지고 조금 확대시키면 이렇게 변화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저 위에 화살표를 해서 그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여기서 이렇게 플레이해 보면 이렇게 검은선이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 사진도 가장자리에 보시면 검은 공간이 있죠. 이것도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거 터치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연필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편엔즘을 터치해서 사용자 지점 모션 들어가서 시작 지점 터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꽉 채웁니다. 이렇게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불려서 이렇게 화면을 꽉 채워줍니다. 화면이 꽉 막게 그 다음에 끝 지점을 다시 터치해 이것을 확대를 확 해줍니다. 그러면 줌 인이 되겠죠. 화면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하고서 저 위의 상단에 왼쪽의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보세요. 화면에서 이렇게 하면 검은 공간이 사라졌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음악은 어떻게 가져오느냐 하면 음악은 이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음악은 이걸 터치합니다. 자료실을 터치해서 터치하면 음악 악보가 있습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 볼드가 쭉 나타납니다. 악보가 악보가 폴드가 굉장히 많아요. 폴드를 하나 선택해서 저는 이 습별의 정의라는 거 이걸 한번 해보겠어요. 이걸 터치해서 프레이를 시켜보겠습니다. 오른쪽 제일 끝에 화살표를 터치하면 프레이됩니다. 스톱 하겠어요. 이런 건데 이걸 가져오려면 플러스 있죠. 여기 플러스 있는 거 여기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플러스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보세요. 이렇게 파일이 이렇게 왔죠. 그리고 저 위에 왼쪽에 화살표 있죠. 이걸 눌러서 편집 모드로 갑니다. 이렇게 왔죠. 그럼 프레이시켜 볼게요. 이렇게 음악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음악을 프레이됨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음악은 이런 식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자막을 한번 넣어 보겠어요. 자막은 여기 오브레이시죠. 여기 여기에서 오브레이시을 터치합니다. 사각형 겹쳐지는 이걸 터치해요. 이걸 터치해가지고 저 위에 타이틀 있죠. 타이틀을 터치합니다. 타이틀을 터치해서 여기 파워디액터에서는 자막이 더 많은 효과가 더 많은 효과도 터치해도 인속에도 많이 들어있고 템프리스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털이 있어요. 여러가지 털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가장 기본인 것은 기본이란 이거 있죠. 이걸 저는 이용해 보겠어요. 기본을 툭 터치해서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눌러서 편집하기라는 글자가 있죠. 이걸 툭 눌러서 편집합니다. 눌러서 편집하기라는 다 지워버리고 여기서 지워버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아까 석별의 정이라는 음모를 가져왔죠. 그래서 석별의 정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자기 마음대로 두 줄 세 줄 이렇게 길게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왔죠. 화면에 보시면 흰색깔이 이렇게 왔습니다. 색깔이 글자가 이 글자는 조금 조정할 수 있어요. 이 글자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연필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타이틀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틀 디자인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툭 터치하면 색상이 여기 나와있죠. 처음에 여기 색상이 있죠. 글꼴 이름이 있고 색상이 여기 있습니다. 색상이 이 색상에서 저는 노란색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노란색을 터치하면 여기서 노란색을 터치하면 여기 같이 노란색이 화면에 보세요. 노란색이 됐죠. 이렇게 할 수 있고 다음에 글꼴 있죠. 글꼴에서 기본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기가 선택해서 터치하면 여기 글꼴 여러 개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글꼴을 제가 추가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글꼴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은 따로 강좌를 그전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석송 파워디렉터 서체 사용자 서체 설치 서체 설치 이렇게 하면 그 강좌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쭉 가면서 많은 서체가 있는데 저는 산돌 미생체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 여기 글자가 노란색이고 그거로 되어 있죠. 다시요. 타이틀 지지안으로 다시 갑니다. 이렇게 필기체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산돌 미생체는 이와 같이 필기체 형으로 되니까 좀 다정한 느낌이 들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A 요것을 터치합니다. 요것을 터치하면 터치하면 이건 테두리입니다. 테두리 여기 테두리로 써놨죠. 글자의 끝이 테두리입니다. 노란색에는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검은색을 터치하고 검은색을 터치해도 아무 변화가 없죠. 이때는 크기가 0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크기를 조금 이동을 시킵니다. 화면에 보세요. 까맣게 됐죠. 테두리가 너무 너무 검은 공간이 크기가 많으면 안 좋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저는 2.5로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석비레징을 터치해서 다시 글자 크기를 줄여야 되겠죠. 알맞게 그래서 하단으로 이렇게 밀어서 하단을 내려 가져오면 됩니다. 이 글자의 길이는 이렇게 길게 하면 오랫동안 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보이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 볼 수 있겠죠. 제가 플레이 해 볼게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고서 문제는 음악은 여기서 보세요. 음악은 여기서 계속 이어나가죠. 계속 이어나가는데 이렇게 계속 되는데 화면은 여기서 끝나버렸죠. 이때는 음악을 잘라서 화면에 맞추든지 화면을 길게 늘리든지 사진이나 동영상을 더 가져와서 음악에 맞추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길게 맞추려면 사진을 터치한 다음에 동그라미 있죠. 이렇게 잡아당기면 길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음악의 길이와 맞춰주면 돼요. 사진을 하나하나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늘려주면 돼요. 이렇게 늘려주면 돼요. 그래서 사진의 길이와 음악을 똑같이 맡겨줍니다. 동영상을 음악을 동영상에 맞추려면 음악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왼쪽에 보면 가위 있죠. 가위 이걸 터치합니다. 가위를 터치하면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잘립니다. 음악이 파일이 그래서 디에크를 선택해 가지고 왼쪽에 보시면 쓰리기통 이쪽에 이걸 터치해 가지고 오른쪽 에 있는 것을 삭제해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삭제됐죠. 그래서 화면과 음악의 길이를 각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서 그러니까 자막도 넣고 음악도 넣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하는 방법은 오른쪽에 화살표 있죠.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비디오 제작 이루고 있죠. 터치합니다. 다음에는 제일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갤러리 SD 카드 제작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맞게 풀 HD 1080p 이걸 해야 됩니다. 설정도 있지만 구태 뒤지지도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풀 HD 여기 풀 HD 1080p 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제작을 누르면 동영상이 완성됩니다. 제작 터치 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영상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다른 작업을 하면 안됩니다. 카톡을 본다던가 전화를 받는다던가 메시지가 오면 메시지를 받는다 하면 안되고 이것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 때에 스마트 워의 모든 AP 컴퓨터 두뇌에 해당되는 CPU 에 해당되는 스마트폰 AP Application Processor 라는 겁니다. 두뇌에 해당되요. 그것과 다음에 RAM 총력을 다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다른 일을 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대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완료되었어요. 여기 재생 하기가 있죠. 재생 하기가 있죠. 이걸 터치해서 재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동영상을 만들 수 있지만 보다 더 전문적으로 여러가지 옵션을 하려면 보다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제께 연락 주시면 개별적인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파워 디렉터에서 동영상을 만드는 빵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헐 도와 디렉터에서 퇴근 이승 감사합니다.